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으 으 으 으 으 으 타에서 잠깐 인스타라이브를 켰는데 오늘 그 뭐지 머리도 예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스타라이브를 켰습니다 앞머리가 좀 짧아진 것 같다구요? 근데 머리는 예전에 잘랐구요 저도 보고싶었어요 잠깐 저희 팬사 가기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켰습니다 머리가 오늘 예뻐가지고 팬사인회 가기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인스타라이브 잠깐 켰습니다 헤어피스에요 근데 오늘 의상하고 색깔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켰구요 인스타라이브 헬로 안녕 네 안녕하세요 얼굴도 예쁘다고 해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프로필도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잘 찍었구요 셀카는 많이 찍어놓겠습니다 안녕 오늘 인가 착장은 아니구요 그냥 다른 캐주얼 착장인데 오늘 헤어 피스에 되게 어울릴 것 같은 같아서 헤어를 했구요 어디에 가야하니? 저는 팬사인회 가기전에 팬사인회 가기전에 저의 삶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기카로 찍어달라구요? 알겠습니다 기본카메라 뭐 어플 다 예쁘게 찍어놓을게요 머리 오늘 되게 마음에 들어요 식사는 맥도날드 오는 길에 먹었구요 오늘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잘 예쁘게 되어있습니다 기카로 찍어달라구요? 알겠어요 I love your E&A song performance 날개로 떠나는 여행 음원이랑 무대 다 공개됐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네 이거 헤어 피스에요 비보라 다이스키 I like your hairstyle is pretty 린다윈 보러 오신다고 오늘 선 티켓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윈 형의 악의 기원 진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저만의 다윈 또 멋있게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하트하면 하트 나와요? 근데 이게 두 손으로 해야되나보다 내가 지금 한 손밖에 안 돼가지고 어 잠깐 우리 매니저님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되네? 내 손으로 해야되나봐 아쉽다 왜 안되지? 다음번에 한번 해볼게요 고정시켜놓고 지금 들고 가고 있어서 첫 공이랑 막공 다 예매했어 기다리고 있을게요 놀러오세요 고양이기 하면은 고양이 나온다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어때요 이거? 이렇게? 아 근데 내 손으로 해야되나보다 그 내가 직접 해도 나오나보네 업데이트가 안됐나? 갤럭시이면 안돼요? 나 아이폰인데? 요즘 인스타가 많이 발전했어 큐트 약간 뻥같은데? 뻥 아 뻥이었구나 볼콕하면 곰돌이 나와 자 뻥인거 다 들켰죠 이제? Can I call you jasmine without jasmine 마인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 진짜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날씨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 일찍 나왔는데 저메추요? 음.. 저는 오늘 원래 백반을 먹고 싶었는데 백반 달래 된장찌개 어때요? 사복.. 아니요 지금 패딩만 사복이구요 안에는 의상이구요 눈도 아까 많이 왔어가지고 내일은 영하.. 막.. 영하 엄청 낫던데? 이번주 추우니까 조심하시고 쭈꾸미랑 주먹밥 드셨다고? 일본 팬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주시네 카와이 이.. 안에 약간 과잠 같은거에요 맞아요 이이소소소 모쿠와 이이소소소소 모쿠와 이이소소소소 데쓰 아.. 아 그리고 6시에 휘영 SF9 휘영에 라이브 콘텐츠가 또 오픈된다고 하니까 아 라이브 콘텐츠 티저 티저가 오픈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 중간에 가셔서 하트 누를 수 있잖아요 어.. 가셔서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SF9 휘영의 콘텐츠 티저도 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킹스미스 쇼츠도 뜬다고 해요 그리고 킹스미스 쇼츠도 뜬다고 해요 어.. 또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또 이게 중간중간에 또 뭐가 많이 뜰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 피스는 분홍색이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피스입니다 립.. 어.. 립.. 아 오늘 립 뭔지 모르겠다 베트남 팬분들도 있으시다고 비보라 1등 축하 감사합니다 뭐 많이 뜨면 더 좋은 거죠 그쵸? 그쵸?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많은 거니까 오늘도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오빠 I'm so sad today why you're sad 목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음.. 가습기 맨날 틀고 잠깐 배터리 때문에 잠깐 어.. 목 관리 가습기 어 고맙습니다 가습기 맨날 틀고 뭐.. 옷 좀 두껍게 입고 자고 뭐 그 다음 목에.. 목에.. 입에 막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 입으로 숨 쉬면 목이 좀 안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는 테이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쓰고 목이 좋은 거 막 도라지집이나 배집 그런 걸 좀 많이 먹고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고요? 왜 그럴까? 지금도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음..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나요? 아.. 되죠? 오케이 오케이 충전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오케이 어휴 네 이제 뭐 편하게 하면 될 거 같고요 네 이제 뭐 편하게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자기가 미안해 그게 정확히 뭐죠? 잘 들려요? 오케이 그 충전기 때문에 그랬나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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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본 팬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주시네 셀카 많이 찍어놓을게요 결혼하고 싶은 남성 1위 입이.. 마음이 찢어지는 남성 1위 아 네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환승 연애 이딴 거 안 나왔어 그 환승 연애에서의 그 명대사군요 아하 오케이 남직사도 찍어놓을게요 일본에 곧 가겠습니다 가와이 이..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아 너무 심했잖아 아 이게 아닌데?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 환승 연애 그.. 멘트.. 나중에..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공부를 좀 해 가겠습니다 이게 가끔 이 영통팬사나 팬사에서 팬분들께서 요청하시면은 제가 또 못하면은 또 이게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가라고요는 알아요 그거 한번 했었어요 그거는 쉬어가지고 방 정리하다가 달려오셨다고 잘 오셨습니다 아가라고요는 할 줄 아는데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아가라고요 뭐 읽어 이거잖아요 깎아달라고요 깎아달라고요 뮤지컬을 겨우고 예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 걸 이해하고 싶어요 영어로 자주 말할게요 근데 뭐 재밌는 거 있으면은 또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공부해 놓을게요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귀엽게 살아보도록 회사 줄게 회사 줄게 회사 줄게 와 통이 크시네 재밌는 거 많네 겨울나근에 또 보러 오신다고요 놀러 오세요 막공까지 아직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런던도 가고 싶죠 가고 싶은 곳이 지금 한 바가지입니다 전 지금 퇴근요 퇴근요 퇴근하면서 볼게요 회사 줄게 회사 줄게 방금 만드신 거 아닙니까? 약간 급조한 스멜이 좀 나는데 오빠 저 겨울나근에 돈 다 썼어요 린미누가 책임져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린미누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보러 와주시기 하기 위해서 SF9 콘서트 저도 가고 싶어요 빨리 콘서트 빨리 하고 싶어요 진짜 있어요? 린미누 아들 이름 지어 달라고요? 한미누잖아요 아들 이름 좀 추천해 주세요 클립 잘 봤다고요? 클립 또 뜰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 더 뜰 수도 있습니다 I'm gonna go love you I love you too 제 입술 탕후로 갔다고요? 오늘 입술이 조금 반짝거리긴 하네 한숨이요? 민우 아들 이름 한숨? 한미누 잘했어요 한바가지 한민준 한라산 겨울나근에 두 번 왔어요 감사합니다 한민준 클립 보고 보러 가고 싶어 보러 오세요 아직 막공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밤새 운 거야 밤새 운 거야 한수미 한 아들 자 이거 뭐 별로 딱히 아직 아들로 삼고 싶은 이름은 없네요 한라봉 한 리보 한성호 대표장님 한화생 한화생 한치요? 그만 이제 장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지리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한 사람 자 여러분 장명을 그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토요일날 겨울나근에 보고 울었어 또 보러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겠습니다 한님만 한국인 자 여러분 이제 장면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 쓸만한 이름이 없어요 지금 예 한국인 하여튼 어 헬로 일본에서의 라이브 금방 하겠습니다 또 한사바리 이제 아들 이름 그만 읽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정말 재밌네요 저의 뮤지컬에 가고 싶어요 저의 뮤지컬에 가고 싶어요 저의 뮤지컬에 가고 싶어요 일본어 감사합니다 5초 동안 내 남자친구가 되어줄래 5 4 3 2 1 땡 네 저희 행복한 연애였습니다 다이스키 라이브 저장할게요 어 어 어 어 라이브 아리갓도고자이 마스 니온 라이브 뭐 간바리마스 니온 데 아이마쇼 나 이 누가 다 제가 일본어 단어를 쓴 게 일본 팬분들께서 뒤에 세 글자가 비슷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소소소라고 인소소소 이름을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 동생 올해 군대 가는데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떡하지 정말 예 죄송합니다 어떤 한마디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큰 위로가 되어드리지 못했네요 러시아에서 안녕 글로벌 팬들 너무 많은 글로벌 팬들 이소소소 다 다이스키 오늘 밥 먹었어요 맥도널드 비행기표 조용 형 나 지금 갈게 비행기표요?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지? 오늘 옷 뭐 입었냐고요? 약간 과장 같은 옷 입었는데 약간 하늘색 계열이에요 밸레이시아에서 멕시코에 왔어요 멕시코에 왔어요 요새 궁금하거나 보고싶은 공연이 있나요? 그 그 아마 공연이 끝나기 전까진 보러 갈 것 같은데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 지금 충무하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끝나기 전에 보러 가고 싶네요 다음 뮤지컬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음 뮤지컬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올해 올 한해에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공연도 또 새롭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레미제러블도 보고싶은데 공연 보고싶은게 너무 많네요 공연 보고싶은게 너무 많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로 오세요 몬테크리스토 너무 재밌다고 얘기 저도 많이 들어서 아궁뻥 디어 에반헨슨도 보러 가야되는데 볼게 너무 많네 지금 관극할게 지금 거의 지금 써놓은 것만 제가 다 했었게 돼요 보러 가야죠 다 어디 가냐고요? 오늘 펜사가 갑니다 이소소소 다이스키 하이 에스판얼 또 올해 공연 또 재밌는게 너무 많아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헤어가 예쁘게 돼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켰는데 라이브 방송 저장할까요? 저장 당연히 하는게 좋겠죠? 문화생활 좋죠 이소소소 이소소소 해놓을거고요 이제 저는 마무리 준비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찾아와서 즐거웠고요 어 여러분 또 시간되면은 또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커피먹방도 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게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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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